전부다. 주변을 쳐다보자. 엄청나게 커요. 빌드가 흐르렀다. 이제 다른 곳들은 많을 것 같아. 이 놈을 어떻게 해볼까? 저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네 가자 우슈우슈우슈 총이 없잖아 얘네들도 쪽수가 그렇게 많은건 아니야 자동소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쪽수 자체는 많지 않단 말이야 위에서 총 가지고 있으면 부탁해요 收락 베베카 시그 이거 좀 멀리 다시 물어볼게 相馬 두 새끼의 아이오구나 이 캠프를 빠져나가기 전에 저 남자와 관계를 해서 카버의 아이를 가졌던거야 그래서 집착을 하고 있었던거지 난 얘네를 왜 쫓나 했더니 카를로스를 구해야만 되고 룩과 케뉴, 우리 카를로스는 도와줘야 해요 우리의 만한 방법은 그 남자에게 말하는거야 룩과 케뉴? 그건 룩과 케뉴? 전부 다가 말해 우리는 쥐질을 하고, 모두가 죽을던 곳에 죽을던 곳에 클린이 도와줄게 룩을 찾겠다고, 룩을 찾을 수 있어 너는 가지고 있잖아, 카버는 그녀는 우리에게 알았잖아 개혁! 저의 아이오, 제발 뭐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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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클램, 도와줘. 쟤 다시 죽을거야. 쟤 아무것도 할거야. 너는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루크랑 케뉴 아저씨를 찾아볼게요. 잠깐! 루크와 케뉴 아저씨를 찾아볼게요. 루크와 케뉴 아저씨를 찾아볼게요. 여기있어! 젠장! 아, 빨리 찾아봐야겠다. 빨리! 케뉴 하고 루크는 총 있잖아. 으악! 죽으면... 빨리 찾아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빨리 가자. 가자. 그래도 구경은 하고 가자. 아직은 죽이지 않겠지 와 여기서 확 잡히면 이거 진짜 개망이네 개망 캔이다 바로 앞에 있었군 저 새끼는 괜찮겠어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생겼어 아 캐니 살아있고 지금 루크하고 캐니는 살아있어 캐니한테 가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어 뭐야 좆도 보이질 않는데 자기 조시 왜 안보이지 고개만 숙이면 볼 수 있는 조시 안보인데 역시 자네 한새끼를 고자로 만들었군 이제 어쩌면 좋죠 우리는 뭘 할거야 모르겠어 어 어 와 행복한다 어 어 캐니는 살아있는거지 와 레베카 너 루크는 어딨어 루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 루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어 неверо 아 아 어 뭐야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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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친구야! 내가 이걸 하지 않았지!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될 것 같아 너희의 친구가 여기 있잖아 너희의 친구가 여기 있잖아 그 뒷자리에 비해 아, 잠깐, 잠깐, 잠깐 미안 미안하다 어제 먹던 그 치킨에 닭다리를 가지고 아까 박스가 박스 뒤졌던 게 치킨다 치킨 박스야 진짜 닭다리를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거 잡아왔어 걔는 이제 뼈 있는 닭다리 먹이면 안 되지 아 깜짝이야 닭다리 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간다 잡혔어 지금 케니 거기에 먹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도망간다 빌, 하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케니,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어떻게 생각하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그런데 짜증나!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퇴리프는 끊지마! 케니, 부터 파니드 더 장려! 세리리프는 끊지마! 저렇게 많이 보내준다! 저에게 껌이 돌아서 놓고 나야 해! 도망간다! 룡은 끊지마! 가봅시다! 뛰어져! 마지막으로 잘라줬어. 왜 내가 놀라지지 않나? 루크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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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멋있게 나타난거야. 쐈으면 아마 와이프 죽었을 것 같아. 뭐야? 루크는 왜 안 나와? 설마 끝난 거? 아, 이럴 수가.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봐야지. 다음 이야기를 봐야지. 어, 이게 나오는 데까지 한 석 달 걸리고, 한 두세 달 걸리더라고. 시즌 패스 질러놨으니까 나오면 바로 와겠습니다. 이 방송도 유튜브에 다 올리겠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면 네 시간 이내, 모든 내 방송 자료는 올라간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있잖아. 와, 저 새끼가 뭐라고. 폭발이 올라간다. 아, blah blah 여기도 작살 나겠구나? 저거 보니까... 감사합니다.